인사해 여기는 경제학과 방주호 오진영 안녕 만나서 반가워 안녕 만나서 안 반가워 그리고 여기는 무용과 김가현 티나 안녕 반가워 난 진짜 오늘만 기다렸어 난 악재로 끌려 나왔어 그럼 나는 이만 집에 가기 싫어 나도 여기서 술 마시고 놀고 싶어 오빠 여자친구 있잖아 형 눈치 챙기고 빨리 빠져줬으면 좋겠어 난 너가 빠져줬으면 좋겠어 뭐 일 있으면 연락하지 말고 재밌게 된 놀아 재밌게 못 놀 것 같아 다 내 스타일이 아니야 그냥 집에 가면 안 될까? 그냥 꽁술 먹는다 생각해 얘네 진짜 호구들이라 너네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줄 거야 나 돈 없어서 산 걸로 안주 시켜놨어 맛있게 먹어 그럼 나는 여친 몰래 바람 피우러 갈게 안녕 화이팅 우리 어색한 날 집에 가도 될까? 아니 우리 어색한 분위기 좀 풀 겸 술게임 할까? 무슨 게임? 웡게임 난 진짜 보면 볼수록 별로다 그럼 산동만 산할까? 넌 좀 그냥 꺼졌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마피아 게임 하자 좋아 사람도 없으니까 금방 끝나겠다 그럼 내가 사이자 할게 밤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어 누가 마피아야? 너요 걸렸으니 빨리 술에 취해서 집에 갔으면 좋겠어 나 술 잘 마셔 벌써 우울하다 그럼 우리 다음 게임 할까? 그럼 우리 다음 게임 할까? 가현이가 좋아하는 렌더 게임 무슨 게임? 게임 스타트 진짜 하기 싫은데 손병원 게임 할게 세 개만 할게 못생긴 사람 접어 예쁜 사람 접어 뭐 술 접어 지금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접어 여기서 맘에 드는 사람 있다 접어 끝났다 마셔 나 술 잘 못 마시는데 내가 흑긴 해 해줄게 진짜? 고마워 소리 들어간다 쭉 쭉 쭉 쭉 언제까지 어깨춤을 줄게 할거야 아가리 닥쳐 응 손 흔들어 줄게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 응 이제 내가 창의점이 돼 진영아 다음에 내가 흑긴 해 해줄게 나 술 잘 마셔서 괜찮아 나중에 내가 걸리면 흑기사 해줄게 그럼 짝이 안 맞네 나 이만 가볼게 재밌게 놀아 제정신이니? 미안 티나요 너 정말 요리가 없구나 한시라도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안녕 잘 가 이제 오후 두 번 남았네 이차 갈래? 화장실 간다고 집에 갈게 나 차 있어 들여다 줄게 차? 응 프로랩으로 다시 팔교를 받고 인생이 망해가는 중이야 그럼 고마워 집이 어딘데? 부산 좋댔다 좋댔다 이차 갈래 나의 터ég어